후그라이더! 후그라이더! 안녕하세요 엔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당첨 받은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당첨 못 받은 구독자들이 굉장히 시원섭섭할거에요 그래도 끝까지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 구독자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타임어택 이벤트 자 이 이벤트는요 설날 연휴 화요일까지 여러분들이 구독자 10만명을 찍어주시면 제가 그 즉시 생방송으로 이벤트를 엽니다 어떤 이벤트요? 바로 2천장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10만명 구독자 전용 토너먼트죠 그리고 제가 10만명이 되면 따로 오프라인 모임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랑 별개로 이거는 타임어택이니까 화요일까지 만약 구독자 여러분들이 10만명을 찍어주시면 바로 2천장 토너먼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하루에 막 5천명씩도 오르고 그래서 사실 뭐 하루만에 오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화요일까지 기간을 두는게 맞는거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엔젤을 정말 좋아해주고 토너먼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쉽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벤트를 하던간에 참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저도 다 이렇게 참여시켜주고 싶은데 그게 뭐 내 마음대로 되나 그쵸? 막 나도 내 마음 같아서는 막 다 기프트카드 주고 싶고 한데 이게 안되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댓글에 이제 막 나는 구독 취소했음 하면서 선동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이벤트에서는 이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저를 잘 따라주시는 구독자들은 조금은 조금은 확률이 조금은 올라가겠죠 네 자 화요일까지 타임어택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10만명이 되면 오프라인 이벤트 리얼구 윤겔라 파파도 가파님 이거 제외하고 오프라인 모임 제가 기획하는거 제외하고 바로 그냥 생방송 2천장 토너먼트 라이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천장 토너먼트 과연 진행이 될 것인지 저도 궁금하네요 만일 화요일까지 10만명이 되지 않으면 이 이벤트는 자연스럽게 취소됩니다 자 여러분들 화이팅!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부에 계속 나야 하는거죠 10만명이자 10만명이자